자 두번째 챕터 데이터베이스 같이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섹션이구요. 데이터베이스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같이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업무 수행에 필요하고 관련 있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체계적인 집합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인 집합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공유되고 통합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고 운영되는 데이터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사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더 자주 나오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구요. 그 다음에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내용에 의한 참조, 이건 조금 보면 데이터의 위치가 아니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되어 있죠. 독립성, 이 독립성이 여러가지 형태의 단어로 나올 거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고, 이런 특징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고 보완성, 안정성, 효율성 등도 마찬가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무결성입니다. 이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결성은 앞으로도 계속 자주 나오는 단어가 될 테니까요. 그때그때 조금씩 더 개념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여러가지 기능이 있고 여러가지 특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하고요. 구축이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키마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죠. 스키마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구조, 표현 방법, 관계 등을 정의한 제약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외부, 개념, 내부의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죠. 이 관점이 포인트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겠죠. 외부는 특정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정의해서 사용자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결국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학교 성적표라고 해보면, 전교생의 데이터와 전과목의 데이터 점수가 쭉 다 나와 있을 때, 수학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점수 또는 수학과 관련된 반에 있는 정보만 보면 되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점수만 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각각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스키마를 별도로 하나씩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개념 스키마를 좀 더 볼게요. 개념 스키마는 모든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의 예시로, 접근 권한이나 보안 정책, 무결성 규칙,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구조를 정의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당, 이거는 하나만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저장되거나, 아니면 구조가 생성되는 그런 실제적인 정의를 내부 스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포인트는 구현이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적혀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는 아래쪽의 이미지로 제가 간략하게 표현을 했죠. 다양한 외부 스키마를 통해 개념 스키마로 접근을 하고요. 개념 스키마를 통해서 내부로 접근을 하고, 이 내부 스키마에 의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된다, 또는 조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줄여서 DBMS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DBMS의 구성을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 보면, 아래쪽에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 각각 요소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 이 부분이 문제 나올 확률은 좀 드물고요. 위쪽에 있는 구조 정도만 파악을 잘 해주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데이터베이스, SQL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잘 안되실 거예요. 이 정도만 일단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우선이다, 라는 거고요. DBMS의 필수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은 정의, 조작, 제어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데이터의 논리적이나 물리적인 구조를 정의한다, 라는 게 포인트고, 또 조작은 데이터 자체를 변경하는, 조작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어는 보안과 권한 같은 데이터 조작 이외의 여러 가지 제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의, 조작, 제어,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파일 시스템인데요.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관리하는 방법, 우리가 컴퓨터를 켰을 때 보이는 그 파일들 있죠? 폴더들. 그게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부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HDBMS가 있습니다. H는 계층화, 데이터를 계층화해서 관리하는 형태다, 라는 거고요. 포인트는 상하종속적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대다 관계의 표현이 어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하고 M이 다라는 뜻이에요. 만을 다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대다 관계의 표현이 어렵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제가 예시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 라고 그려놓은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N이죠. N, H가 아니라 NDBMS. 이건 네트워크. 망 형태로 관리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하종속관계 해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랫단에 있는 데이터가 이 맨 위에 있는 최상위 데이터로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구성이 복잡해집니다. 딱 봐도 복잡하죠, 이미지가. 데이터 종속성은 해결하지 못한다. 데이터의 상하종속관계랑 데이터 종속성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데이터 종속성이 뭔지는 데이터 기사 레벨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일단 데이터 종속성이라는 키워드 자체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레코드의 관계는 1대 1부터 다 대 다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죠. 자, 다음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사실 RDBMS입니다. RDBMS는 테이블 구조로 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표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공부하기도 편하죠. 적응력이 높아서 유지보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논리적인 구조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의 부하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부하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RDBMS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넘어가서, 앞으로는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텐데, 용어를 먼저 같이 공부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개체 타입입니다. 개체 타입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논리적인 표현 단위다. 보통 우리가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컴퓨터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컴퓨터가 하나의 개체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표현하고 싶으면 인간이 하나의 개체 타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체 타입은 다수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 같은 경우에 색상, 크기, 가격, 모델명 같은 속성이 구성될 수 있고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성명, 주소, 신용등급, 연락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라는 게 개체 타입이 되는 거고요. 성명, 주소, 신용등급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체 타입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에 해당하며 테이블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개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개체, 개체 타입의 규칙을 통해 생성된 대상으로 파일 시스템에서는 레코드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기적의 3초 컷 예시를 읽어보시면 감이 빡 오실 거예요. 개체 타입은 붕어빵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붕어빵 기계를 통해서 나온 붕어빵이 개체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성된 애들이 개체인 거고요. 생성될 수 있는 틀 이런 것들을 개체 타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성이에요. 속성은 개체를 구성하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성,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다. 라고도 되어 있고요. 속성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이 속성을 모아서 의미 있는 개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체의 속성 값은 파일 시스템에서 필드와 같은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는 열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성이라는 개념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인터넷,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하게 약간 차이 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설명을 적어놨거든요. 속성과 속성 값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학생 개체의 성적이 80이라면 이 성적이라는 요거 자체가 속성이 되는 거고요. 80이 속성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80을 성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80을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속성과 속성 값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다만 문제를 읽으셨을 때 문맥을 보고 아 얘가 지금 속성을 묻고 있는 거구나 속성 값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하시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실 거예요. 넘어가서 도메인 보겠습니다. 도메인이라는 건 하나의 속성 값이 가질 수 있는 원작 값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성별 속성이 있다고 했으면 성별 속성에 적을 수 있는 값은 남자, 여자 뿐이죠. 그러면 이 남자, 여자가 들어있는 요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별 속성의 도메인은 남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도메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도메인이 구성되어 있어야 거기에 어떤 값을 입력할 수 있는지 스키마 지정이 가능한 건데 만약에 도메인 정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거기는 1부터 100까지의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큰 범위의 점수를 지정할 수도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타입을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이죠. 도메인 정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예시 세 가지 제가 드러났습니다. 등급 속성 같은 경우에는 VIP, 골드, 실버, 브론즈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도메인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성별도 마찬가지죠. 남, 여로 도메인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름 속성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을 정의할 수가 없죠. 어떤 이름일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겁니다. 20개의 문자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주면 도메인을 지정한 것보다 디테일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형태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도메인이고요. 다음, 이번엔 튜플입니다. 하나의 개체를 표현하는 완전하고 고유한 정보 단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표를 봤을 때 데이터 한 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튜플은 고유해야 하며 순서가 없어요. 나중에 입력되어 있던 게 정렬 같은 걸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테이블에 행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relation instance 라고도 합니다. 용어가 좀 많아요. relation instance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relation occurrence 라고도 합니다. 모두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relation, relation 계속 이야기했는데 relation이 뭔지도 정리를 해놨어요. 개체에 관한 데이터를 속성과 튜플로 구성한 2차원 테이블 그냥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ion schema와 relation instance의 결합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relation schema는 relation에 포함된 속성 명의 집합이에요. 속성 명. 이거를 한번 오른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맨 위에는 필드명이 적혀 있고요. 아래쪽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 데이터를 어떤 걸 입력할 건지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이 값을 보고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름이라고 써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줄이 relation schema인 겁니다. schema라는 거는 설명서 제약사항 이런 거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이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 맨 위줄을 relation schema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용어로 차수, 기수, 널 정도가 있는데요. 차수는 속성의 개수 기수는 튜플의 개수 그 다음에 널은 정보가 없다라는 걸 명시하는 거예요.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정보가 확실히 없어요. 라고 널 이라고 적어주면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용어들을 아래쪽에 표 형태로 간단하게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키라는 개념은 무결성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이 무결성이라는 거는 결함이 없다. 데이터 자체에 결함이 없다는 뜻인데 데이터가 결함이 있다는 얘기는 같은 데이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불안전한 데이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 한번 키를 볼게요. 키는 데이터를 분류, 정렬하거나 검색할 때 기준이 되는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쪽에 뭐 정렬, 분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이에요. 데이터의 기준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천천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튜프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자, 요게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또는 식별자 이런 뜻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유일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이 데이터와 저 데이터가 두 개가 서로 확실하게 다른 데이터다라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이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람이라는 개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연락처가 있을 수 있고 이름이 있을 수 있고 몸무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몸무게를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100kg예요. 그런데 이 100kg가 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A도 100kg일 수 있고 B도 100kg일 수 있고 C도 100kg일 수 있죠. 그럼 이 100이라고 하는 몸무게는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값이 되지 못해요. 예를 들면 100kg인 사람 나오세요 하면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키 라는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불렀을 때 한 명이 나올 수 있는 딱 단 한 명이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지문이나 주민번호 또는 연락처 요즘엔 연락처가 겹치지 않죠? 연락처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학교라는 범주에서 봤을 때는 학번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학번이 1, 2, 3, 4인 학생 나오세요 하면 딱 한 명만 나오겠죠. 이런 개념들이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값을 딱 주어졌을 때 이 값을 가진 데이터 집합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게 키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키의 종류가 좀 있대요. 이 키의 종류는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슈퍼키, 외래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종류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후보키입니다.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속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성이라는 것은 튜퍼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중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최소성은 가장 적은 수의 속성으로 구성되는 성질. 이 후보키라는 것은 하나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의 후보키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학번, 주민번호, 연락처입니다. 학번이나 주민번호나 연락처 같은 것들로 검색을 하면 딱 한 명의 학생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일성, 최소성을 만족한다는 개념이죠. 튜퍼를 식별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이 세 가지의 후보키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는데 하나를 지정하는 순간 그 후보키는 기본키로 바뀝니다. 기본키라는 건 후보키들 중에 튜플의 식별을 위해서 지정된 하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보키의 특징을 그대로 만족을 하겠죠? 중복 안되고요. 널, 정보 없으면 안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보키 중에 기본키가 된 애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 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키를 대체키라고 합니다. 대체키는 기본키로 지정된 속성을 제외한 후보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키와 대체키가 합쳐지면 후보키 범주가 되겠죠. 자, 이 정도 보고요. 다음으로는 슈퍼키가 있습니다. 슈퍼키는 튜플의 식별을 위해서는 유일성을 만족하는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일성을 만족하는 속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성을 만족시키지만 이렇게 합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최속성을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그럴 때 이건 슈퍼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제가 예시를 해놨죠. 전화번호 네 자리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 포인트 정립을 위해서 전화번호 네 자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화번호 네 자리는 서로 겹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게 되면 사람 이름이 여러 명이 뜨기 때문에 그 중에 이름을 물어봐요. 자, 그래서 전화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면 포인트 정립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속성을 썼죠. 전화번호와 이름을 썼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키의 개념이고요. 이 키라는 이름을 쓰는 약간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외래키라는 건데요. 외래키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이 갖다 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속성이에요. 외래키는 기본 키를 갖다 쓰지만 가져다 쓰지만 외래키 자체는 키의 속성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예시를 적어놨는데 읽어보시면 이거는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